하신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린 겨울방학 자,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솔직히 후회가 남죠. 아, 내가 진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대비를 잘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왔으면 아, 진짜 성적 조금 더 올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요. 시행착오?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시행착오가 용납이 안 돼. 또 시행착오를 하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가 너무나 중요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어느 시기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배우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학교마다 조금 달라.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수학 1을 1학기 때 배우고 수학 2를 2학기 때 배우는 학교가 가장 많다는 거야. 그런데 꼭 오늘 아주 그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학교에 전화해서 그죠? 선생님한테 뭘 물어봐야 되냐면 지금 학교를 아직도 나가고 있는 학생들은 직접 가서 물어봐도 되겠죠? 저희 학교 고등학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내신시험이 그걸 알아야 돼. 뭐 수학 1을 이게 이상한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얼마나 이상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참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나도. 1학기 때 수학 1, 2를 다 보는 학교가 있어.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 1, 수학 2를 배운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학교마다 또 달라. 어떤 학교는 미적분 어떤 학교는 확률과 통계 어떤 학교는 기하 또 이거를 고3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뭐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반드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들어가기도 전이 아니라 이번 겨울방학 하기 전에 학교에다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우리 학교는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말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자 일단 수학 1하고 수학 2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선생님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면 수학 1이 44강이야. 수학 2가 57강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이 수학 1하고 수학 2를 보통 중위권 정도면 2월 말까지는 수학 2를 그래도 개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보고 가는 게 가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코스야. 그러니까 실은 이게 개념도 있고 유형도 있는데 처음에 개념을 진도를 그냥 쭉 수학 1, 수학 2를 나가는 게 가장 좋아. 유형 문제집을 섣불리 처음부터 건들잖아. 그러면 수학 1이 너무 진도가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도를 어느 정도 뽑아놓고 그리고 유형 문제집을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학교마다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수능 얘기를 해볼게요. 수능.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수능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이따 후반부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내신이 내신스럽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 무슨 말이냐면 아,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요 내신 문제가 내신스럽게 나온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내신이 내신스럽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험을 딱 봤어. 중간고사를.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봤어. 잘 못 봤어. 한 몇 개 틀렸어 하여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게 뭐야? 이게 심화 개념 문제 심화 문제가 좀 나왔나 보다. 좀 난이도 높은 내신 심화가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심화 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내신 시험에 등장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학교는 도대체 내신 시험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랑 수능 기출 문제는 도대체 왜 내는 거야? 왜 내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대비, 수능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학생들한테 인지시키고 주지시키기 위해서 내신 시험에 그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이따가 선생님이 대비책도 가르쳐 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면서 수능에 대한 생각, 모의고사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수능을 어떻게 보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은 기본적으로는 수학 1이랑 수학 2는 다 본다고 생각해야 돼. 필수, 여기 써있잖아, 공통. 누구나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뒤에 선택이라고 써있는 거 있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네 수능이 몇 문제니? 30문제죠? 이 30문제 중에서 수학 1이 11문제 나와. 수학 2가 11문제 나와. 그리고 선택 과목, 미적,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잖아. 거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8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30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 자, 그리고 일단 수학 1이랑 수학 2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수학 상하고 수학 하보다 몇 배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한 3배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수학 1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뭐, 뭐, 넘어갔어. 근데 삼각함수에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수학을 진짜 포기해야 되나? 라고 심각하게 여기서부터 고민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일단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그죠? 수학 상하에 비해서 훨씬 깊다. 그리고 양도 많다. 굉장히 이게 뭐, 지금 선생님이 아까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뭐, 그냥 한강 그랬지만 수학 상하에 나오는 한강이랑 이 한강은 내용 자체가 달라.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하는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자, 2월 말까지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수학 1이랑 수학 2를 2월 말까지 끝내고 싶어. 그게 쉬운 전략일 것 같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강의 기준으로 101강이라고 했어. 101강.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강을 마스터한다고 봤을 때 101일이 걸린다는 거잖아. 101일. 101일. 그죠? 그냥 101일 잡을게. 101일 걸린다는 건데 선생님이 오늘 이 강의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며칠이냐면 12월 17일이에요. 그럼 1월 달에 며칠 있어? 31일까지 있습니까, 이번에? 그리고 2월 달은 28일까지 있잖아. 그럼 1월하고 2월 합치면 59일인데 그치? 이 영상을 뭐 1월에 보는 사람도 있고 물론 2월 2월 후반에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2월 후반에 이 공부법 영상을 본다는 건 1월 2월 달에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고 1월 2월만 합쳐도 59일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대단히 시간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강씩 마스터 해가지고는 수학 1, 수학 2를 절대로 못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강을 마스터 해야 되냐면 1.5강을 마스터 해야 됩니다. 1.5강 그러면 1.5강을 듣는데 보통 한 강을 한 시간으로 잡으면 1.5강이면 한 시간 반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내가 혼자서 그걸 익히는 시간이 한 시간 반은 걸려. 한 시간 반을 수업을 들으면 아무리 못해도 한 시간 반은 최소야 최소. 진짜 빠른 애들 이해도가 빠른 애들 1시간 반 걸리기 때문에 합치면 3시간 최소 3시간을 하루에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하루에 수학을 3시간을 어떻게 해요? 이런 학생들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면서 근데 확실하게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루에 꾸준히 1시간을 공부한다. 수학 잘할 생각은 꿈께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그죠? 하루에 2시간을 한다? 대단히 부족합니다. 하루에 3시간을 한다?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상위권이다. 4시간은 해야 돼. 4시간. 그죠? 그거를 안 하면 그냥 학기 시작하잖아? 그냥 그냥 쓰러지는 거야. 뭐 버틸 수가 없어. 처음에 이제 막 버걱버걱 버티다가 조금 지나잖아? 그러면 버틸 수가 물리적인 시간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니네가 학기 중에. 그죠? 하루에 뭐 1시간 잘 거야? 2시간 잘 거야? 안 된다니까? 그리고 수학 성적이라는 거는 방학 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니네 경험해 봤잖아. 작년에.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 겨울방학 때 공부를 안 해놓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생을 했어. 그죠? 지금 공부를 겨울방학 때 안 한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2월 말까지 우리한테 남은 시간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 니네들이 이제 날짜 계산 잘 해보면 하루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견적이 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볼 때까지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12월 17일 날 강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12월 빼고 왜냐하면 실은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신정, 구정까지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냥 12월 날리고 그냥 1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봐봐. 고등학교 2학년 때 12달이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이제 수능을 본다고 하면 이제 몇 개월이 있습니까? 22개월이 있는 거지. 12개월, 10개월. 근데 22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해봤잖아. 그치. 내신시험을 몇 번 보냐면 고2 때 4번 보고 고3 때는 수능 전에 몇 번을 보냐면 3번을 봐. 그럼 이제 수능 시험을 수능이 아니라 내신시험을 7번 보죠. 그럼 내신시험 7번 보면 한 번 내신시험 대비하는데 보통 한 달은 날라가잖아. 그치. 그럼 일단 7달은 날라간다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수시 원서 쓰잖아. 그리고 뭐 여러 개 대학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한 달이 훅 날라가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대부분 그죠? 수시를 또 쓴단 말이야. 그리고 수시가 중요하고 비중도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개월이 날라간다는 거야? 8개월이 날라간다는 거야. 그럼 니네 생각해봐. 22에서 8배봐. 얼마야? 14야. 14. 14라는 거는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해야 될 양은 진짜 막 산더미처럼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혹이 많다고 해서 그거에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라니까?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솔직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막 그치?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잖아. 나는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 그죠? 여기 지금 세븐헤디도 보면 스태프들 다 마스크 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막 촬영 스태프부터 연구원들 지금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크 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힘들게 마스크 끼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어디로 다니면서 놀지 말고 차라리 그래 내가 이 시간에 차분히 미래를 위한 나를 위한 준비를 하리라. 그러니 집에서 마스크 벗고 집에서는 마스크 벗잖아. 그러니 공부를 차라리 하잔 말이야. 수학 공부를. 자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다는 거 자 개념은요 마길로시 한 것만 파면 돼.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내신 개념이든 수능 개념이든 마길로시 한 것만 파면 어떤 개념서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완벽하게 그냥 끝내줄 테니까 그죠? 마길로시 한 것만 그냥 파면 돼. 그치? 자 하루의 수학을 몇 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했죠. 최소 3시간 최소 3시간 그죠? 그리고 상위권이다. 당연히 4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마 최상위권은 훨씬 그거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을 비교해 보면 일단 분량이 달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한 범위가 그죠? 양이 한 요 정도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양이 이만큼이야. 난이도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요 정도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이만큼이야. 그죠? 아까 선생님 인터넷 강의로 비교를 해주면 고등학교 1학년 한 강을 듣고 내가 복습하는 게 시간 요 정도다.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한 강 마스터하는데 이만큼이야. 그죠?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 선택 과목.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내신을 보는지 어떤 시험을 보는지 이런 거. 그죠? 또 나는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할지를 미리 지금 생각하고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모의고사 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야 요거 조금만 내가 설명 다시 자세하게 해줄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 기출 문제라고 하죠. 수능 기출 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모의평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는 모의평가가 이제 6월 9월 2개 있거든. 근데 수능은 어디서 출제하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6월 모의고사 고3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라고 하죠. 이 모의평가도 6월 9월 모의평가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해. 그러니까 수능이랑 출제 기관이 같기 때문에 이 모의평가랑 그리고 수능이랑 출제 기관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기출 문제를. 그런데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기출 문제 분석을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제 시작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3월 또는 2월 이렇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야 진짜 좋은 거 배운다 니네. 첫 번째는 아까 내가 하나 미리 예고했지.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도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신 시험을 위해서라도 이 모의고사나 수능의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분석을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수안에 봐봐. 수안을 처음 보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워. 그럼 니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삼각함수를 배워. 그럼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럼 니네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야? 뭐 학교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 또는 뭐 학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면 인터넷 강의? 물론 그런 기준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기준은 뭐냐면 수능에, 수능이 뭐야? 국가에서 시험을 주관해서 보는 시험이잖아. 그러면 수능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여태까지 무수히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나온 개념 또는 나온 그 유형, 나온 그 아이디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다 학교에서 배우고 내신 시험도 봤어. 삼각함수도 배웠어. 내신 시험도 다 봤어. 다 모든 시험이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아, 나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야지? 그리고 나서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에 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공부 방법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라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딱 배웠어. 개념 공부를 했어. 마흑엘로시로. 그러면 바로 기출문제집을 이제 선생님이 기출문제에도 얘기할 텐데 기출문제가 단원별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내가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어.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기출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선생님이 수능적 발상이라는 이제 이 기출문제 분석책이 있는데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 주로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출제되는구나 라는 경향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이거는 진짜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건진 거야. 니네 이 영상 보고. 자,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자, 모의고사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수학 모의고사 대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적 발상이라는 이 강좌를 통해서 이게 교재가요.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하나 보여주면 니네 봐라. 이게 수학 아니고 이게 수학 2인데 이게 기출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두께 한 번 볼래?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하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출문제 분석을 다 못하고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태반이라는 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번 겨울방학 때 시작하자고. 자, 인터넷 강의 활용법을 좀 설명해 줄게. 강의 보는 게 학습 완료가 아니야. 어떤 학생들은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 선생님, 차결령 선생님 강의를 한 강 들었어. 그럼 들을 때는 이해 가는 거 같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전문가니까 이해를 시켜준단 말이야. 하지만 그게 니네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강의가 끝나면 자신의 걸로 만들어서 정말 자기 몸에 딱 체화시켜야 그게 학습이 완료된 거라는 거 강의 듣는 게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개념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안 만들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기회 있어. 네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정신 차리잖아? 그러면 선생님도 정신 늦게 차렸어. 그죠? 알잖아 다. 그러니까 그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죠? 2월 말이 아니라면 2월 말이면 좀 늦었고요. 2월 말만 아니라면 해볼 수 있어. 해보자고 나라. 자 개념 노트 꼭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망가기 동물이기 때문에 금세 까먹어요. 그래서 차라리 노트를 딱 만들어.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을 다 정리하란 말이야. 문제풀일 노트를 만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애뇌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한 책을 가지고 씹어 먹을 정도로 단권화를 해야 되는데 책 여러 권 사지마. 진짜! 책 여러 권 사지마. 책 여러 권 사지마. 하나를 완벽하게 끝내야 돼. 그러면 이 단권화를 하려면 한 책을 여러 권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10번을 풀었어. 근데 내가 틀렸어. 다시 풀어봐야 돼. 그럼 다시 10번을 볼 때 문제만 보이고 아무것도 그 이 필기한 게 없어야 돼. 그 필기는 다른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 문제집은 항상 깨끗해야 돼. 뭐만 있어야 되냐면 표시만 있어야 돼. 표시.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별표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표시만 있어야 돼. 그래서 별표는 뭐냐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 아 이런 거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지. 별표 3개. 그럼 반드시 나오는구나. 별표 5개. 그럼 목숨 걸고 내가 사수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내가 맞은 건 그냥 동그라미. 세모는 뭐냐면 내가 맞기는 맞았는데 아리까리하게 맞았어. 이거는 다시 나오면 내가 틀릴지도 몰라. 이런 것들은 문제 옆에다 세모 표시를 하는 거고 X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N의 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10번이라고 했잖아. 처음에 만약에 틀렸어. 그럼 X야. 다시 풀었어. 근데 아리까리하게 맞았어. 그러면 X 옆에 세모. X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면 문제의 번호만 봐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마스터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풀고 풀고 또 풀고 이렇게 틀린 문제나 중요한 문제나 약한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풀다 보면 시간도 적게 걸리죠. 새로운 문제집 사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이게 진짜 공부지. 그냥 선생님이 기본 문제 2-5번 풀어줬다고 해서 아 나 2-5 그냥 강의 들었으니까 내가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너의 착각이야. 선생님이 기본 문제 2-5를 설명해 줬으면 잠깐 정리하고 정지하면 누른 다음에 선생님이 필기한 거를 보지 말고 순수 그 자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해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문제만 보이는 그 상태에서 내가 풀 수 있어야 이게 학습 완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세븐에이드에서 이번에 이벤트로 이렇게 주는 스터디 플래너야. 그러니까 스터디 플래너를 꼭 작성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주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딱 2주 2주간에 끝내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니네 입장에서는 좀 어렵잖아. 계획을 세우는 게. 그래서 밑에 지금 이 니네 유튜브를 보지 영상을 주로. 그렇죠? 밑에 더보기 봐봐. 더보기 보면 열공단 신청하기 뭐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타고 들어오면 우리 12명의 연구원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그게 비공개 게시판이니까 다른 학생들 못 봐. 그래서 편안하게 저 계획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기획 세우는 걸 도와줄 테니까 신청을 하시고 밑에 아마 커리큘럼 보기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더보기 커리큘럼을 눌러보면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요. 스터디 플래너에 근데 작성하는 건 좋은데 막 너무 막 작품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10분만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는 비워두는 게 현실적이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다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뭐 어느 요일을 하나 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 세운 계획이 미진하거나 부진한 거를 그날 채우는 게 좀 현실적이긴 하고요. 자기가 그날 그날 목표를 달성했는지 피드백을 작성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번 겨울방학 놓치면 피눈물 흘립니다. 진짜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들 인생이 달린 겨울방학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은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세븐에드는 여러분들의 뭐 개념 강의 일단 우리는 개념 강의를 다 완강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뭐 이 4점 유형 분석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즐기고 실은 수학도 즐기는 거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랑 공부하다 보면 즐기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원리를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원리만 잘 알면 이게 실은 수학이 또 재밌어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뭐 다른 강좌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뭐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 강의 듣고 대학에 진학한 인터넷 수강생이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대학 간 애들이 한 12,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이 서울대 합격했다고 세븐에드에 찾아와가지고 세븐에드에 오면 다 동영상 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동영상 후기도 올려줬는데 선생님이 정말 보람이 있는 건 뭐냐면 정말 그냥 중위권이나 이렇게 평범한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 듣고 성적이 오르고 오르고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정말 평소에 진짜 정말 꿈만 꿨던 그런 대학을 정말 가서 합격해서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고 합격 후기 쓰려면 찾아왔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나와서 밥도 먹고 이러면서 아 진짜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하나 잡으니까 다른 과목도 잡히고 정말 진짜 제가 선생님 덕분에 수학 잘할 수 있었어요. 내신도 수능도 잘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보람차.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이런 후기의 주인공 나중에 선생님이랑 가서 밥도 먹고 합격 영상도 찍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저희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바로 지금 미루지 말고 시작합시다. 자 화이팅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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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